시내버스 이버스 주인 있어요? 주인은 세상 사람들이고요 저는 그냥 운전수 아 오 제 스타일에 맞게 저만 칸만 막아가지고 변기 변기 놓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용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태양열로 모으고 있습니다 오 오 아니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꾸미신데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뭐 버스 값 정확히 얘기하면 440만 원 정도 예? 여수 금오 금오도에 갔다 얘는 갈치상자 천만 원 사가지고 이제 씌운 거예요 아 아 출발합니다 네? 출발합니다 어디까지 가시죠? 바퀴가 올라가는 대로 갈 겁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어떤 때는 컵도 뛰어내리고 접시도 뛰어내리고 그런데 또 너무 안 뛰어내리면 심심해요 심심해요 오 괜찮아 자기가 떨어지지 못해 오.. 너무 귀엽지? 야무지는 비상 창고 냉장고는 없나? 냉장고 사실 필요 없어요. 이곳에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른 지역의 것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잡숴보신 분들은 다른 것 못 잡으세요. 정말이에요. 아, 이 물 맛인데요? 정말이지, 하나도 안 신고. 아니, 저는 이 물 맛이에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심장이 거의 스톱 정도까지. 혈관이 막혀서. 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조그만 차는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앉아서 이제 세상 이야기들을 듣고 들려주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럴 공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결혼 안 하셨나요? 결혼했죠. 아내 분이 좋아하세요? 다니는 여행의 목적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거의 최고의 혼자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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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많이 도와주신다고.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면 못 가게 안 하고. 차 기름값이라도 좀 주고 그것뿐이죠. 또 할 일 해놓고 다니는데 못 가게 할 명분은 없어요. 특별한 명분은. 캠핑카, 캠핑카, 캠핑카. 신기하네. 가끔 좀 타세요,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요? 출발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어디 어디. 세 잡았다. 무서웠다. 무서웠다. 지금 낯질 잘하시네. 농사꾼이잖아요. 네? 농사꾼이잖아요. 어휴. 아야. 실감준 우리 누나한테 좀 빼라. 우리 누나한테 좀 빼라. 우리 누네. 예, 예. 아유. 아유. 살로. 밥 한번. 아유. 여기 올라가도 됩니까? 자신의 자아를 찾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아유. 살아있다는 걸 언제나 확인하는 걸 그런 것 같아요.